이스크림 어떻게 일했어 오늘의 달린 날 한듯 소독이 있는 맘에 만나러 가는 기분은 무슨 말로 시작할까 무슨 말든 넌 나의 맘을 전할까 늘 같이 오므를 안녕 이런 간단한 인사 무슨 맘에만 다 나아야 돼 이제 지금 너의 눈빛을 보던 마을 보고 그럼 넌 나의 시작은 뭐야 우리들의 첫 인사 마치 계속 있던 면 같아 널 요즘의 시작들 모든 꿈 You need to know 우리들의 첫 맘은 그때부터 알고 있던 거야 아직도 없는 일이지는 없다는 걸 어떻게 모를겠어 내게 되는 마음 그런 눈을 오늘 보고 말없이 못 가가는 무슨 말은 더 해줄까 무슨 말은 너의 맘을 채워줄까 매일 같이 오므를 내게 안쪽으로 일어나는 자의 가득 인사 슬프게 느껴지지 않도록 도저히 제가 찾아가겠다는 약속 내 눈을 보고 고난 넌 나의 시작인 거야 우리들 저 빛의 마치 저의 두 명 같아 넌 손님 심지어 내 눈을 보고 내 눈을 보고 내 눈을 보고 내 눈을 보고 우리의 이대로 저 만난 그때부터 너의 감성은 없는 일을 넌 없다는 걸 천천히 변하지 너와 나 사는 모른지 행복만 바라니 너의 마냥 내게 내게는 넌 мест해 고정 천천히 변하지 너와 나 사니 그지 길은 나 쉽지 생일이 어린이 애도 막아 화분이 바나봐 이 동안 알아본 것만 비쥬얼 워우!!!! 아 Tippование